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또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려 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한마디는 이제 2차 2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종목, 주목을 좀 하자라는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6월이 사실상 거의 또 끝나가는데 이제 7월달부터는 이제 곧 실적 시즌이죠. 또 진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조금 담아둔다면 7월달이나 이럴 때 좀 더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도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이제 시가가 좀 갭이 떴었고 그리고 나서 장 중에 장 초반에 이제 한 4% 이상 상승을 좀 하게 되면서 사실 편입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이제 오늘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하게 됐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좀 이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국채과제에 선정이 좀 돼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군대 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뭐 지뢰 제거 용도를 좀 사용하는 로봇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채과제에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그 내용들이 좀 반영되면서 시가에 좀 갭이 떴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이슈로 지금 이전에 이 고점대 이전에 이런 한 2만 6천 원대에서 좀 저항이 되던 이 라인들을 지금 당장은 넘기고 있지는 않는데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올해 이제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모멘텀도 좀 크고 이제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국채과제에도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2만 6천 원대 넘기기 시작하면 이 위에서 다시 한 번 좀 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광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매수하고 나서 꾸준히 계속 올라와서 지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차 공표가를 이 종목을 12,300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오늘 12,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어차피 2차 공표가까지 거의 근접했으니까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50원에 매도를 좀 하는 쪽으로 이제 해서 수익을 확정 짓도록 좀 하겠고요. 여튼 선광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꾸준히 좀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시세가 좀 끝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좀 피팅들 결국에는 조선 쪽에 계속해서 이런 피팅 쪽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런 조선 뿐만 아니라 피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산업계에서도 많이 좀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제품 가격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선광밴드는 단순히 올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이상으로 조금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매도해서 한번 수익을 좀 실현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광밴드까지 간단하게 좀 대응 전략 좀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 2분기 실적 기대 종목인데 자, 지금 현재가는 현재가 2,695원입니다. 2,695원에 TYM이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역시 이제 실적이나 기대치가 매우 좋은 업체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TYM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편입을 좀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기 전에도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그때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자리죠.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제가 6월 달에 여기서 이제 편입을 했었죠. 여기서 눌림목 자리에서 편입해서 여기서도 2차 목표까지 달성을 좀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이제 최근 시장 여파로 좀 빠지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포트에서 지금 아웃돼 있는 이런 종목 중 하나인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편입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편입하는 이유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TYM 농기계에 관련된 업체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TYM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 사업부를 보시면 농기계 생산을 합니다. 뭐 트랙터, 콤바인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판매를 하지만 사실상 해외 쪽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성장 동력은 사실 국내보다는 거의 해외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뭐 이제 곡물 쪽에 이슈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곡물 관련된 이슈에도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지금 보시면 일단 우크라이나 곡물 쪽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운송로 확보의 비상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흑해 지역을 지금 다 봉쇄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수확된 이런 곡물들이 해외 수출을 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들이 안에서 계속 좀 쌓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오늘 식량난이 더욱더 심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협상에 계속 의지는 좀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곡물란 이런 것들은 당분간 더욱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고점대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이슈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TYM도 관련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수출들이 제대로 또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석희가 지금 중재자 역할을 나서서 서로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해역 항구 근처에다가 기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뢰가 아니라 이제 수중에 설치되는 기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완벽히 또 제거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수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국가에서 곡물들에 대한 자금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들의 수요는 더욱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TYM은 그 부분의 수혜를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고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제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북미 쪽 트랙터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트랙터 수출을 좀 보시게 되면 보통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2분기가 성수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의 수출량이 조금 감소를 했었다가 지금 이제 한 4월 달 데이터부터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한번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2분기에는 이렇게 꾸준한 수출이 좀 물량들이 많아졌을 거기 때문에 1분기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최근에 또 고점대에서 많이 좀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라는 기대치들이 좀 붙을 때는 다시 한번 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이미 이렇게 1분기에 실적 나왔을 때 한번 쭉 올라갔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등락 반복하면서 1분기 실적 발표 때 급등을 했던 그 구간까지 다시 빠져있는 자리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2분기 실적이 좀 좋았을 경우에는 또 한번 서프라이즈한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을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달이 6월달 하루 남았고 이제 이틀 후에는 7월달인데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그런 종목들이 옥석가리기가 돼가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시황이 조금 나쁨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TYM은 방금 아까 트랙터 판매 추이가 2분기에는 호재될 것으로 방금 전망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2분기 실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미 쪽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런 1분기에는 조금 수출량이 살짝 줄어든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TYM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에서 무려 180% 정도 이상 증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수출이 조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2분기에는 훨씬 더 성수기이기 때문에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쪽에서 최근에 또 자체의 집 앞에다가 작은 농작물을 좀 키우는 이런 트렌드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농기계나 콤바인에 대한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차는 제가 2,9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3,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1차는 3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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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에서 3차가